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랄프 웬저가 지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입니다. 저자 랄프 웬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랄프 웬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소영주 투자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MIT에서 산업경영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1년 투자업계에 뛰어든 웬저는 작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 장기간 꾸준히 시장평균을 훨씬 웃도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1970년 출범 시점에 1만 달러를 에이콘펀드에 투자했다면 그가 은퇴한 2003년에는 130만 달러로 불러난 반면 이 기간 중 S&P500지수에 투자했다면 4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쳤을 정도로 그의 펀드 운영성과는 탁월했다. 즉 1억을 넣었다면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50억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참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12장 주식 투자의 5가지 법칙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 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앞부분은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5장 직접 투자에 아니면 전문가에 맡겨 해서 자신의 스타일은 어떤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8장 작지만 강한 기업의 3가지 지지대. 즉 자신이 어떻게 기업을 고르는가 이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9장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됐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여기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장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는가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제 12장 주식 투자의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주식 투자의 5가지 법칙.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뉴턴의 법칙이 있듯이 투자의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 있다. 나는 아직 이 법칙들을 정확하게 구명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포트폴리오 실험실에서 이 법칙들을 테스트해보고 또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법칙들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제1법칙. 다른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제1법칙은 매우 간단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당신이 모아둔 돈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는 차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리 7%의 채권에 투자한 뒤 이제까지 같은 금리로 계속해서 재투자하면 10년 후 투자원금은 2배가 된다. 물론 주식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술은 더욱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만약 20살이 됐을 때부터 매달 100달러씩 주식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매년 10%씩 복리로 증가했다 해도 65으로 은퇴할 때에는 100만장자가 됐을 것이다. 10%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이다. 저축하고 투자하라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번주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투자한 펀드가 이번주에 수익률 순위에서 몇번째를 차지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20살짜리에게 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신형 휴대폰과 멋진 구두가 있는데 누가 은퇴할 때를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65이 된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글쎄 말이야 좀 더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해서 복리의 수익을 얻는 게 정말 주식투자든 다른 투자든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20살일 때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리라는 얘기를 그냥 스쳐듣지 마시고 정말 복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돈이 불어나는지를 복리의 계산기를 가지고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법칙 평균으로의 회기. 성장률은 결국 장기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미 설명했듯이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평균으로의 회기는 또한 복리의 마술이 전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가 지수는 몇 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자인 피터 번스타인이 그의 저서 리스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말은 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그토록 새찬비가 내린 다음에도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 지금 최고의 기업도 영원히 최고의 기업으로 머무를 수 없다. 30년 전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혔던 기업 가운데 지금도 최정상에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게 다름 아닌 평균으로의 회기 법칙이다.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 것도 평균으로의 회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성장률은 대체로 연 1에서 4%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 증가율도 이 정도 되고 경제 성장률도 이쯤 되며 기업 순이익의 실질 성장률도 이 정도 수준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고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은 제한적이다. 기간을 장기로 늘려보면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비슷한 성장률을 나타낸다. 현실 세계는 이렇게 안정적인 속도로 변해가지만 금융자산의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 현실 세계의 변화는 느릿느릿 진행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는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금융시장이라는 세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주식시장의 가치 즉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주식도 사회의 일부이고 현실 세계의 한 부분이다.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연 9에서 10%의 수치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6% 정도는 기업 순자산 가치의 성장률을 연 3에서 4%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각각 반영한다. 기업 순자산 가치가 연 6% 성장한다는 것은 전체 경제의 일부인 기업 부분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장률 임무로 무리한 수치는 절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배당금을 뺀 주식시장의 순수한 상승률이 연 6%를 크게 상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의 회기법칙에 따라 결국은 반드시 연 6% 수준의 장기적인 상승률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생겨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한동안 추세선 위로 올라가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힘이 작용해 추세선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퇴직연금펀드와 각종 노후대비펀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식형 미추얼펀드로 돈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이다. 조정은 스치듯 지나갈 것이며 주식시장의 오름세는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인다. 절대로 이런 말을 믿지 말라.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장기평균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만약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모두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평균으로 수렴하기 전에 주가의 왜곡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주가의 왜곡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더욱 강화될수록 뒤따르는 충격은 더욱 매섭고 격렬해진다. 역사적으로 심각했던 약세장에 앞서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주가의 왜곡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 결국은 평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예언가들도 여기에 근거해 자신있게 예측을 내놓는다. 주식시장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너무 나갔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작 문제는 언제 그것이 조정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진을 예측하는 문제와 똑같다. 에너지는 결국 분출될 것인데 아무도 그게 언제인지 예측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언젠가 분출된 에너지가 쌓여가고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까지 정확히 예측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대부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제3법칙.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옵션 혹은 개별 주식 옵션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을 세밀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석유기업이 아마도 가장 쉬운 예가 될 것이다. 석유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 기업이 새로운 대형 유전을 발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이다. 일종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콜옵션은 주식 보유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해준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현금 흐름의 가치와 콜옵션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 흐름의 가치만 지불하고 석유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 발견할 유전의 가치 즉 콜옵션의 가치는 거저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및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그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짜 복권을 손에 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내재된 어떤 옵션은 기본적으로 공짜 복권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공짜 복권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 이런 옵션에 비싼 가격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첨단 바이오 기술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주식 시장이 투기 붐으로 한창 달아오르게 되면 미래의 성공이 담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은 기꺼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은 대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그냥 무시해도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분간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콜옵션이 아니라 푸드옵션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즉 주식에 내재된 옵션의 가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이다. 담배의 회사 주식이 그렇다. 정부의 규제나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인해 담배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콜옵션과 푸드옵션이 함께 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존 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부수적으로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한 종목 한 종목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현재의 현금 흐름과 내재되어 있는 옵션 가치의 조합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제4법칙 많은 투자 상품이 따지고 보면 폰지 사기극이다. 폰지 사기극에서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나온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극이 커질수록 이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멍청이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진다. 결국 사기극은 막을 내리고 붕괴된다. 폰지 사기극이 그랬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폰지 사기극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몰려들고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의 일본 주식시장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다. 어디에 투자하든 제4법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법칙 나쁜 아이디어도 시작은 전부 좋은 아이디어였다. 내가 이 법칙을 떠올린 건 1996년 중반이었다. 당시 기술주는 몇 차례의 가격 따지기 과정만 거쳤을 뿐 장기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상태였다. 기술주 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PC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산들은 사용하기에 간편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모두들 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은 아주 잘 나갔고 훌륭한 기업으로 손꼽혔다. 이건 전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였다. 따라서 초기의 기술주를 매수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티가 연장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기술주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단지 추세에 편승했을 뿐이다. 그러자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인터넷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은행들은 주식 투자자의 수요가 높은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거의 매일같이 성사시켰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정은 너무나도 깊어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세자리 숫자까지 치솟기도 했다. 컴퓨터용 하드디스크가 처음 발명된 1980년대 초의 상황을 떠올려보라. 하드디스크는 아주 획기적이고도 중요한 발명품이었고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이 기술에 투자하고 싶어했다. 이 같은 열기의 편승에 무려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하드디스크 시장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20%는 넘어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때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잘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이든 너무 과도하게는 뻗어나가지 못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늘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다. 1637년의 튤립 관계처럼 말이다. 튤립도 좋은 아이디어였고 하드디스크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지금 인터넷도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도 너무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신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5가지 황금류를 소개했다. 이 법칙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주식투자에 관한 나름대로 일관된 시각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앞서 설명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 5가지 황금류를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나의 투자 철학은 자산운용업계에 몸을 담은 초창기 시절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다 강화되고 더욱 정제됐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무리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아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된다. 두고두고 빚을 발할 테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을 다운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라. 금방 팔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상식과 인내심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제 5장. 직접 투자해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 자신의 스타일은 어떤가. 만약 당신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주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즉 자신의 투자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불필요한 사적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관찰해보면 온갖 잡동산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지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투자 철학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스스로 질의응답을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가령 존 템블턴이나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존 레프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이들에게 따라다니는 특유의 투자 스테일이 함께 연상될 것이다. 나 역시 에이콘 펀드가 그동안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 투자 전략, 가치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찾고자 하는 투자 대상은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을 만들든 혹은 무엇을 하든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따라서 내가 찾는 기업은 대개 한두 가지 사업에만 전념한다. 나는 또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진과 강력한 대차 대접표를 좋아하는데 작은 기업의 경우 전자는 대부분 갖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리스크가 큰 신생 기업이나 이제 막 적자를 탈피하려는 상황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이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아 주가가 매우 싼 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작지만 강한 기업,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주가는 싼 편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 어느 투자자든 주식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 나 역시 내가 주창하는 철학이 알려준 대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에서 일탈하게 되면 난관에 봉착하기 쉽상이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칙을 갖고 시작하지만 꼭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본다. 오늘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그것을 따라다니기는 무척 쉽다.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인용하는 소위 전문가들, 당신이 거래하는 증권 회사 직원들, 시장 소식지, 함께 골프를 치는 친구들을 비롯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것이 좋다고 혹은 저것이 좋다고 속삭인다. 지금은 첨단 기술주를 사야 할 때라든지 경기민감주 혹은 대형우량주나 유틸리티주 심지어 중국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10중 8구는 이런 주식이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했다가 결국 후회하게 된다. 당신이 마음속에 항상 새겨둘 원칙들을 찾아내면 수천 개의 종목이 눈앞에 있다 해도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의 투자 지침을 한번 종이 위에 써보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 다름 아닌 매도 시점을 결정할 때다. 이런 기술은 반복적으로 지켜갈수록 점점 더 좋은 습관이 된다. 더구나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종목을 교체하고 그것도 대개는 유행이 끝나갈 때 올라타는 아마추어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당신 자신의 투자 전략이어야 하며 당신에게 적합해야 한다. 어느 가수든 자기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법이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 투자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만 12세가 지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너를 알라는 경구에서 철학적 지혜가 출발하듯이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를 알라는 데서 투자에 관한 지혜가 출발한다. 예를 들자면 에이콘 펀드처럼 소용주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변동성이 높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펀드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스크를 하면 딱 질색하는 사람은 주식의 주자만 들어가도 머리를 저으며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고정적인 이자가 나오는데 돈을 넣을 것이다.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을 함께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에 믿음을 가져라.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에 유행했던 투자 전략에 솔깃해 원칙과 스타일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봤다. 이미 한참 올라버린 주식만 쫓다 보면 자신의 원칙도 못 지키고 가라탄 주식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중의 아픔만 겪게 된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대상이나 다른 접근 방식으로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IPO 주식을 쫓았다가 다음에는 리프티 휘프티로 그 다음에는 고배당주로 몰려다니는 투자자들을 나는 지켜봤다. 나는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가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숨죽인 채로 있었으므로 펄떡거리는 IPO 주식이 괭혐을 낼 때도 대형 성장주가 천문학적인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될 때도 비켜갈 수 있었다. 덕분에 1973년, 74년에 약세장이 찾아왔을 때 아직도 살아남은 좋은 주식들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었다.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을 따라잡으려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교체했던 투자자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강세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시기에 실망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 철학은 단순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8장 작지만 강한 기업의 세 가지 지지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찾아내는지 설명하겠다. 나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며 매우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입는 작은 기업. 동시에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서 향후 수익이 아주 돋보일 정도로 높이 성장할 강한 기업을 원한다. 나는 또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일 때만 주식을 매수한다. 나의 투자 철학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계의 탄탄한 지지대를 갖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같은 세 가지 지지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1.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야 한다. 2. 재무건전성이 우수해야 한다. 3. 내재가치가 빼어나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지대는 기업을 분석할 때 필요충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지대는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1.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즉 기업이 성장하려면 훌륭한 제품이 있어야 하고 이 제품의 시장이 계속 커 나가야 하고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은 모두 뛰어난 성장 잠재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틈새 시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틈새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창 각광받는 인기업종에서 시장지위가 3등쯤 되는 기업보다는 비록 한계업종이라 해도 최고의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체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이 몇 면을 살펴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술적 우위와 함께 훌륭한 마케팅 기법을 갖고 있거나 지방신문사 혹은 지방방송사처럼 해당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2. 재무건전성 낮은 부채비율과 적정한 운전자본 보수적인 회계처리 기준 같은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우선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고 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부채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갑자기 수요가 위축되면 이 기업의 투자한 주주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의 경우 부채가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차 대조표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 밖에도 여러가지가 더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또 하나 내가 꼭 확인하는 것은 기업이 정말로 현금을 벌어들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계상으로만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다. 매출액에 비해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이 과다하지 않은지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어느 기업의 재고자산이 통상 매출액의 25% 정도였는데 갑자기 매출액의 50%로 불어났다면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재고자산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대개의 경우 어두운 징조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팔지도 못할 재고를 그냥 쌓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무건조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덕목 가운데 하나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나 신생기업 혹은 주식시장에 이제 막 상장된 기업에 내가 여간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내재가치 내재가치가 빼어놔야 한다는 말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가 쌀 때만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가가 싼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어느 기업의 대체원가 즉 그 기업의 자산 전부를 재조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기업의 순이익 성장 전망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다. 성장 투자자라면 당연히 순이익에 집중할 것이고 투자대상 주식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혹은 주가 대비 매출액이나 주가 대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어느 기업이든 순이익률이 정말로 돋보이고 시장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가 수익 비율은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다. 어느 기업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있을 때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업은 아직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석유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상 손질이 낮더라도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할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척 맥화이어드는 최근에 이렇게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는 하나의 기업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부분을 전부 뭉뚱그려서 전체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산출하고 여기에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가 수익 비율 혹은 주가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부분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펀더멘탈마저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기업의 정확한 자산가치를 알려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장단기 부채는 물론 브랜드나 특허권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자산가치야말로 기업체가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을 때의 시장가치 즉 잠재적인 인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가격 즉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기업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싶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매수하는 기업은 세 가지 지지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중 하나가 성장 잠재력이다. 나는 세 가지 모두를 원한다. 그래서 순이익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도 여전히 주가가 싼 기업을 무색한다. 투자 대상 주식을 작은 기업으로 한정한다 해도 이런 기업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장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입니다. 마법에 걸린 강세장 시장의 타이밍을 믿지 않는 투자자들조차 물리치기가 가장 어려운 충동은 강세장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로 인해 주가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물러나고 싶은 욕구다. 일단 옆으로 비켜나가는 게 신중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강세장은 더없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처럼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강세장은 어느 순간 끔찍한 야수로 돌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주식시장의 마녀를 무찌를 방법은 없을까? 당신은 일단 스스로 마법에 걸렸다고 의식하면 가장 먼저 마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진 것을 전부 팔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사실 시장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평가 상태가 몇 년이나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강세장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시장을 바라보면서 신경과민 증세에 빠져들 때 가장 확실한 처방책은 장기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신을 집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최후에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변수 비록 누군가가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잴 수 있어서 바이앤 홀드 투자 전략을 능가하는 투자 기술을 구사한다 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다. 개별 종목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미추얼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은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거나 저평가됐을 때 이를 분간하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시장의 정확한 전환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짚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타이밍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다 해도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 몇 주나 몇 달씩 현금을 보유한 채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나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주식을 붙들고 몇 주나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매일같이 자신이 옳고 다른 투자자들은 틀렸다고 스스로 다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값이 뒤따른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투자자가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다 팔고 빠져나온 다음 언제 다시 들어갈 것인지 결정할 때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면 결국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고 하자. 당신이 판 다음 주식시장은 며칠 떨어졌다. 당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판단의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넬리를 보이더니 당신이 매도했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당신은 이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시장에서 빠져나온 게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시장의 상승포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놓쳐버렸다. 더구나 당신이 만약 위철펀드 매니저라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을 그대로 놔둔 채 가만히 앉아있던 한가한 펀드 매니저들보다도 수익률이 더 뒤져 있을 테니 말이다. 당신은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영리하게 행동했지만 어느새 가만히 있으니만 못한 행동이 돼버렸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아냐 내가 옳았어. 지금도 그래. 이번 넬리는 단지 함정일 뿐이야. 이런 함정에는 바보들이 잘 빠져들지. 여기서 2% 정도 더 올라가면 바보들은 허겁지겁 전부 몰려들겠지. 나는 바보가 아니거든.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 이런 반응이야말로 아주 달콤하지만 위험천만한 항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최초 결정은 정당화되지만 자신이 현명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강세장의 함정을 만들다 꾸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간다고 해보자. 세상에 어떤 미친 바보들이 이렇게 사대는 거야. 당신은 한밤중에도 벌떡 깨어난다. 혹시 이러다 펀드매니전을 그만두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이번에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좋아. 내가 틀렸어. 완전히 잘못했다고. 맨 처음에 보유 주식을 팔았던 게 첫 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재빨리 매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두 번째 잘못이지. 차라리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좋아. 여기서 다시 따라잡으면 되는 거지. 물론 지금은 너무 뒤져있는 상태고.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아니지. 약세 시각을 유지할 거야.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시장을 지켜보겠어. 시장은 곧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당신은 너무너무 초조하고 긴장돼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갈등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뒤지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펀드매니저로서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런 실수를 영원히 만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세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승폭의 큰 부분은 강세장이 시작된 지 천몇 주 만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1991년에 S&P500 지수는 30.5% 상승했는데 이 같은 상승폭의 절반 이상이 걸프전이 시작된 그해 1월 16일부터 22 거래일 동안 오른 것이다. 나머지 상승폭 가운데도 7.8포인트는 그해 마지막 6 거래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강세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일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90일 전 기간의 겨우 1%에 불과하다. 동안의 상승폭이 이 기간 중 상승폭의 95%를 차지한다. 조사 대상 기간을 좀 더 늘려보자. 만약 당신이 시장의 타이밍을 재다가 1926년부터 1990년까지 780개월의 기간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단 7%의 기간 동안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다면 이 64년간 당신이 거둔 투자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다. 미추얼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타이밍을 재면서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 팔지 말아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재수명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시간이 타이밍에 의자는 미추얼 펀드 매니저치고 15년 이상 자리를 지킨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고 했다가는 이와 똑같은 화를 자초하게 된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건 자기 자신을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 트레이더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번에 한 기업식 어떤 이유로든 꾸준히 또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 들어맞았던 여러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들의 예측은 한동안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틀려버릴 수도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인기 있는 전문가들조차 한두 해 정도 기껏해야 3년 정도면 수명이 끝난다. 나는 누구든 훌륭한 주식과 미처 펀드를 찾는 데 시간을 쏟고 장기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말은 매일같이 발표되는 시장금리의 변동이나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시향 단위는 무시하라는 의미다. 적어도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시장의 타이밍을 재다가 몇 달 이상씩 주식 대신 현금을 보유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신고가를 경실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투자 비중이 늘 100%인 천하태평의 낙관론자는 은퇴한 다음 신형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반면 경제가 직면한 온갖 문제와 정치적인 위기를 줄줄이 꽤 차고 있는 똑똑한 비관론자는 다 낡은 중골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순환 국면과 시장의 사이클보다는 더 쉽게 눈에 띄고 대응하기에도 용이하다. 아주 멋진 운동화를 생산해 대히트를 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은 2에서 3년, 길면 4년 정도는 뛰어난 실적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경쟁업체들이 더 나은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취향이 바뀌어 운동화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 전체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어느 한 종목의 매도시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적중률이 높다. 따라서 한 번에 한 종목, 한 업종에만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어느 주식이든 진정한 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이 진정한 가치를 본 적이 없고 핵심 가치나 진짜 가치 역시 어쩌면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건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가 고평가됐는지 여부보다는 어느 종목이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쉽다는 점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만약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을 팔고 그 돈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것이다. 새로운 투자 대상 후보가 나타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고단한 일이고 앞서도 지적했듯이 멋지거나 화려한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직업이다. 실제로 좋은 성과도 거른다. 정말로 당신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라. 이런 자세는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투자자가 나는 이번 주말까지 현금 비중을 32%로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팔아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번에 한 종목씩 살펴보게 되면 현금은 그저 다음 날로 넘겨지는 금액일 뿐이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억지로 어둡고 깊은 곳까지 뒤지려 애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자 이렇게 9장까지 봤고요. 이것으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뷰한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앞에 5가지 법칙과 이 마지막에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